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마음 고요하게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사랑은 슬픈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내는 떠나고 이제 나 홀로 남아 그대의 앞길을 비추네 자, 이제 그레고리 팩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뭐야, 왜 그래? 왜 그래? 난리 났어! 누구야,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별에서 온 그대의 태양의 후예의 센스틸러 데뷔 중전자 배우 이기용 씨입니다 고마워요